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원화로 시장 가치가 126조가 되네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은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가전도 있고 그다음에 또 OLED 같은 그런 디스플레이도 생산하고 또 DRAM도 생산하고 파운드리도 있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다는 것,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다는 것 그만큼 메모리 사업 자체가 이렇게 경기를 많이 타니까 그만큼 훨씬 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참 지금 이제 삼성이 특히 AI 반도체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고대역폭 메모리 HBM 어제 5세대하고 6세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에서 일단 5세대에서는 SK하이닉스가 지금 조금 더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품 개발은 뭐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는 큰 고객을 SK하이닉스가 여러분들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해 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상당히 저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봤죠. 그런 거 아니까 그 안에 있는 엔지니어의 맨파워나 이런 거가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전쟁에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아마 곧 상황을 반전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도에 HBM4 6세대입니다. 16단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량 생산은 2026년부터 예상하지만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빨리 6세대 제품을 출시하겠다. 6세대 제품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5세대까지는 여러분들 HBM3E까지는 GPU하고 여러분들 D램을 적정한 거가 분리되어 있지만 6세대에서는 완전히 한몸처럼 합제된다는 기술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그런 하나의 돌파구를 여는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신 있는 모양이에요. 삼성전자의 윤재윤 개발식 상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온열 특성에 최적화된 비전도성 접착필험 NCF 조립기술과 최첨단 공정기술을 통해 차세대 HBM4 6세대의 16단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2025년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대역풍 매물이 HBM4 6세대 상품의 16층을 쌓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5세대 상품은 8층 12층까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기술적으로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의 핵심적인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 전쟁에서 일단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선점이 돼 가지고 조금 이렇게 휘청거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저적을 밀어보면 아마 곧 그냥 그거를 밀어붙일 게 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윤재윤 상무는 HBM은 열관리가 중요한데 열압착기술은 열방출층 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엔지니어 1분야의 아주 정통한 엔지니어가 아니고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도 없는 사람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이 로직 다이라고 합니까? 베이스 위에다가 16개의 여러분들 그런 디램을 쌓아올리게 되면 당연히 열 방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를 갖거든요. 속도도 빨라지고 그다음에 저장 용량도 현저하게 증가되지만 그게 16층을 쌓아놓으니 그 좁은 공간에 그 열 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자연스러운 질문인데 그런 문제는 엔지니어이 해결하는데 윤재윤 개발식 상무 이야기는 비전도성 접착기름 조립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이런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 2월 달에 hbm3e 고대 역동 메모리 5세대 12층 12단 제품을 개발한 데 이어서 hbm4e 6세대에서는 16단 제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을 삼성전자는 갖고 있고 따라서 고객들에게 8층짜리 제품 12층짜리 제품 16점짜리 제품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하반기에 양산이 예상되는 hbm3 5세대 12층 제품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약간 밀렸지만 곧 따라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김경윤 상품심 상무는 36GB의 5세대 비메모리 반도체 12단 디렘에 대한 고객 기대가 매우 높고 현재 그 제품의 용량이 현재 시장 주요 제품인 16GB hbm3 8단 대비해서 2.25배 상용화되면 빠른 속도로 주류시장을 대체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8층까지 올린 4세대 상품이 지금 주른데 8층까지 올린 게 아마 메모리 용량이 16GB 정도 되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12층까지 올린 제품이 용량이 36GB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많이 그러면 이제 ai 모델을 돌리는 그런 학습시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개수를 줄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네요. 기존보다 더 적은 ai 서브로도 동일한 초거대 언어모델을 서비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은 총 소유비용을 절감을 누릴 수 있다. ai 가속기. ai 가속기의 여러분들 cpu가 더해지게 되면 그러면 ai 컴퓨터. 그래서 ai 컴퓨터가 ai 서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이 커졌기 때문에 과거에 100대를 샀으면 이제 80대만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소유비용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경쟁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후발주자로 출발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h100 h200 호프100 호프200이라는 그런 가속기 시장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지만 그 가격의 10분의 1 가격으로 여러분들 마하 1이라는 것을 출시해 가지고 시장을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후발주자들이 항상 시장을 여러분들 잡을 때는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걸 보면 제가 선거 문제만 다루면 좀 답답하지만 이렇게 시장은 아주 역동적이고 정직하니까 그 시장을 계속 보면 좀 공익적인 문제에서 다루면서 조금 이렇게 닫힌 그런 세계를 넓힐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그래 찾아봤습니다. hbm3e ai 반도체의 중핵을 담당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lpddr 이거는 뭐죠 모바일용 메몰리고 이거는 뭐죠 이거는 ai용 메모리인 거죠. hbm3e 고대역폭 메모리 5세대 상품은 고성능 컴퓨팅 및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사용하는 최신의 고대역폭 메모리 구격으로 기존 hbm2 이게 아마 내가 볼 때 3세대나 4세대 작품 되겠죠. 속도와 용량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3d 적층 기술을 사용해서 여러 dm을 하나의 다이 위에 8층 12층으로 쌓아 올려서 d램 용량과 대역폭을 획기적으로 늘린 상품이다. 8단 12단 16단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 재미나게 아주 잘 정리해 줬네요. 8단 12단 16단 d램의 다이 수는 8개 12개 6개 로직다이라는 것이 밑에 있고 그다음에 d램을 쌓고 그 위에 또 다이가 있고 d램을 쌓고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림 여러분 보셨죠. 용량은 이제 8단은 32가바이트 12단은 48가바이트 16단은 64기가바이트 높이는 8.4mm 8.4mm 높이가 여러분들 이렇게 쌓아 올려도 높이가 바뀌지가 않네요. 대역폭은 이렇게 달라지고 테라바이트가 여러분들은 않네요.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아지는 거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참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삼성전자는 516조 회사고 sk하이닉스는 116조 회상이니까 삼성전자가 굉장히 앞으로도 더 약진하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봤으면 삼성전자가 지금 회사가 전반적으로 가치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보니까 삼성전자가 큰 회사네요. 아주. 매출이 300억불이네요. 엔비디아가 270억불인데 이건 아마 좀 가소평가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굴지의 회사네요. 삼성전자가. 달러 매출로 한산하더라도 대단한 회사입니다. 인텔이 190억불밖에 안 되네요. amd가 250억불 엔비디아가 270억불 엄청난 회사를 만든 겁니다. 홍암 이병철하고 여러분들 돌아가신 이근혜 회장의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300억. 대단하네요. amd라는 회사가 대단한 회사인데도 여러분들 게임이 안 되네요. 삼성전자하고. 미국에서 이런 두 번째로 이렇게 gpu 이런 그래픽 카드를 만든 회사인데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제가 질문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을 대표하는 칩 회사인 엔비디아 amd를 인텔을 넣었더만 이렇게 결과가 나오네요. 대단한 회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엄청난 회사인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냐 했더만 삼성전자 2023년 영업이익이 700억불이네요. 엔비디아가 70억불 amd가 60억불. 한국의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시장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대단한 그런 책에 내놔도 여러분들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회사네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미국으로 많이 생산기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전자신문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그다음에 패키징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이관을 하기로 결정하고 처음 예상했던 그런 투자규모보다 여러분들 두 배로 늘려가지고 여러분 통상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고객들이 있는데 가까이 있을수록 영업하기가 좋거든요. 고객이 있는데. 그런데 삼성이 이제 미국의 생산기지를 대폭 증가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점점 이렇게 ai 혁명이 진행되면서 고객들의 맞춤형 칩을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맞춤형 칩을 제공한다는 것은 고객에 근접해 있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제 벌써 보면 어제 살펴본 것처럼 hbm4 고대역폭 메모리 ai용 메모리의 여러분들 6세대 제품이 그게 이제 메모리하고 gpu가 한 몸이 되니까 접근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설계를 담당하는 엔비디아하고 hbm을 여러분 공급하는 sk하이닉스하고 그것을 뭐죠 패키징하는 여러분들 다 연결해서 상품을 만드는 tsmc 대만 반도체가 개발 단계부터 협력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게 고객이 가까이 있으면 훨씬 더 그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국에 대해 추가 투자를 통해서 반도체 전공정 앞공정과 후공정을 아우르는 생산기지를 미국에 구축해 가지고 고객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형 투자를 늘릴 계기다. 이게 이제 보도가 됐네요.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업체 설계업체는 공장이 폐리스 업체들이 북미의 집합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반도체를 제조하는 시작부터까지 현지 생산을 지원해서 고객사를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의 첨단 반도체 제조 무게 중심이 미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 고객이 옆에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국가 리스크가 너무 큰 나라입니다. 컨트리 리스크가. 그러니까 제조기능이 연구개발 기능의 일부를 가지지만 더 많은 또 연구개발 기능을 미국에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 협업이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생산기지도 한국에 유지하지만 더 많은 부분을 그게 다 다각화하니까 애국이라는 관점에 생각해보면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이 자국 내에 파운드리 업체 그다음에 패키징 업체 그다음에 반도체 업체를 다 가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보조금도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기회를 잘 만난 거죠. 평상시에 떠나게 되면 사람들이 왁왁거리겠지만 미국이 최대 고객이니까 고객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는 4월 15일 날 미국의 파운드리 라인을 추가하고 그리고 천단 패키지 공장까지 짓는 신기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2030년까지 45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이것은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두 배가 넘는 그런 거대한 양이다. 그래서 아마 원스톱 서비스 미국의 설계업체의 제조 공정 일괄 제조 공정을 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파운드리 패키징 그렇게 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턴키베이스의 이름들 반도체 제조 전체 공정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북미 고객사를 대거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미국 고객과 인접한 곳에서 반도체 완제품을 납품할 완전한 생산 기질을 갖춰야 된다고 판단한 것을 보인다. 삼성은 다른 종합 반도체 제조업 자 달리 시스템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를 그리고 디램과 랜더 이미센스까지 다양한 품목을 보유하며 시너지를 도모했다. 어마어마한 이런 대단한 회사인 겁니다. 그런 회사가 참 드물 정도로 막강한 그런 하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 거죠. 아주 이제 시대가 미국이 이제 반도체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고 또 그것이 ai 열풍이라는 것을 타고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삼성이 제조 공장의 상당 부분을 미국의 이름들 추가적으로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가장 안전된 나라 가운데 하나니까 한국은 정치적으로 격변을 또 격음할 수 있고 하니까 생산기지나 이런 걸 다 분산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 보시게 되면 미국의 수십조 원의 대규모 투자가 단행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평택과 용인 투자 속도가 늘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